지난 8월 국가 채무가 사상 처음 1,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.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가 한 달 전보다 12조 1,000억 원 증가한 1,110조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. 지난해 결산 채무보다 76조 5,000억 원 불어 정부의 올해 연간 전망치 1,101조 7,000억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. 기재부는 9월과 10월 국고채 대규모 상환이 예정돼 있어 연말에는 예상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 수지는 66조 원 적자로 한 달 전보다 1조 9,000억 원 개선됐지만 정부 연간 전망치를 7조 8,000억 원 웃돌았습니다.